오, 에콘 너무 센 거 아냐? 이거 너무... 근데... 오빠는 왜 탄 거야? 응? 왜 놀러 간 거 아냐? 같이 가려고? 핑크레들과 함께 가고 싶다 아, 여기 주차장에서 한 바퀴 돌아볼까, 일단? 뒤에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 너 이거 이런 거 잘 보여, 지금? 다 잘 보여 와우 오, 가면 더 괜찮아 근데 앞에 뻥 쫄려서 되게 재밌다 아, 그거 같아 오빠, 마을 계세요 이쪽은 시골길을 달리니까 손님, 어디로 오실까요? 해수욕장으로 갑시다 네네,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? 차가 하나도 없잖아 좀 막히는 도로에서 여행을 다닐 거니까 그래도 차들이 있고 건물들이 골목이 있을 거 아냐 그 건물이랑 골목이 위험한데? 그런 날 안 가야지 여기지, 오빠? 여기에 건물이랑 골목이 있는 거 없나? 마을으로 들어가야지 마을? 한번 가볼까? 혹시 모르니까 둘 다 무너될 거 같아 완전히 쉽진 않겠다 형들도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마주오는 차를 만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안 가르쳐지 아니, 방법으로 가르쳐줘야지 낙감하면 나도 알거든? 어? 저는 면허 따고 지금까지 거의 매일 운전을 한 편이라 운전은 아니, 근데 운전은 자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늘 조심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? 내 차 운전하는 거랑 가볼까? 네 몇 킬로도 가면 돼? 여기 내가 원한 데로 가면 되는 거야 착복당 조금 다 했는데 뭐가 많이ப 응? 친구들 보다 처음 오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진짜 도로에 나가면 위험하려나 와, 간다. 진짜 로맨 가는 것 같아. 그치? 요즘에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 때 무슨 노래를 들러요? 우리 옛날 어릴 때는 혜은이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는데. 이치를 좋아해. 이치를 좋아해. 제가 처음 듣고 울었던 노래죠. 처음 듣고 울었어? 저 이 노래 듣고 너무 울었어요. 왜 울었어? 뭔가 어렸을 때 처음 아이돌을 좋아했어요. 누굴 제일 좋아하는데? 저는 당연히 블랙을 좋아해요. 거짓말하지 마. 아니, 저도 사람마다 성향이 나잖아요. 이 부분이 너무 좋아. 여기? 이효리 파트잖아. 내가 아닌데? 그러니까 이효리를 펼쳤네. 여기가 나잖아. 이거 다 뭐 좋아해요, 또?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듣는. 화이트. 화이트. 이거 누구 목소리야? 가셔. 여기? 여기? 놀린 것 같아. 여기도 이효리야. 좀 전에 옥주현이었어. 진짜? 응. 보니까 이효리 씨 팬이었네. 사람이 솔직해야지. 아니, 제가 왜. 이거? 이거. 어? 이거 라이브네?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이효리라니까, 여기가.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효리야. 이효리야. 이효리? 효율은 이 드라마 하나밖에 알았잖아. 그걸 다 챙겨봤어. 아, 그걸 왜 해외를 챙겨봤다고?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. 괜찮겠어? 응. 보험 드는 거 맞지? 응. 자, 갑니다. 네. 괜찮은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프지 않은데? 잘 안돼? 유리야, 내가 여기가 너무 가까워. 아, 그래. 너 여기 가까이 갔냐매? 아까 어떻게 된 거야? 여기서, 여기 들어가 봐, 유리야. 이쪽에 한번 내볼게. 핸들이 몹시한 거겠군. 어, 잠깐만. 이게 어디가? 응? 여기다 되는 거 아니야? 어디다 내라는 거지? 봐봐, 이대로 가면 이 흙 위로 올라가잖아. 흙 위로 가는 거 아니야? 어디가 주차라인이야.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엉덩이를 여기다 넣어보든지. 그러니까 T자를 한번 해보라고. 너 하나쯤 땄던 거 맞지? 제가 10... 17년 유사조예요? 어, 지... 오, 우혹이 늘었어. 오, 잘하고 있어. 이렇게 꼭 한 번 있는 거지. 차량 왔네. 발바닥에 땅 엄청나고 있어. 별거 아니야? 뭐야? 진짜. 아이돌이야? 아이돌. 아이돌 파션. 어머, 웬일이야. 나이 마흔에 이래도 된 거예요? 아, 이 책 받으세요. 최신 유행, 저기 형광 입으신 거예요? 양말 어떻게 해? 똑같은데요? 되게 편하실 거예요. 뭐 지는 거야, 나를? 아, 나 진짜. 나 너무 그냥. 단톡방에 보내야지. 아, 하지 마. 양말을 빼고 찍어. 꾸러기같이 입고 왔다고? 나 진짜 딱 꾸러기같이 입고. 괜찮아, 그럼. 저기 아이돌 같고. 갑시다. 안경도 최신 유행인가요? 그럼. 제가 뭐야? 꾸러기 패션이지. 꾸러기 같다. 갑시다, 꾸러기. 이 꾸러기. 우리 언니가. 뭐야, 어떻게 하는 거지? 맞아, 맞아. 아, 지금 일부러 꼬불꼬불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가? 아니, 언니가 꼬불꼬불하게 온 거야. 크게 놀아도 되는데. 이런. 어? 어? 그럼 내가 좀 뭔가 잘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. 역주행하고 있잖아. 저기 화살표 저쪽이잖아. 일루 가세요, 일루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또 놀이. 굉장히 어지러우니까 크게 좀 놀아주실래요? 왜 이렇게 자꾸 꾸불꾸불하게. 좁게 노는 거야, 어지럽게. 아니, 나의 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. 나 이 정도다. 걱정하지 마라. 보여드리려고. 월미나네. 아니, 우리가 어디 길을 갈지 모르니까 꼬불꼬불한 길을 대비해. 춘다. 네, 안을까. 한글자막 by 한효정